안녕하세요 경매고 입니다. 이번 시간은 부동산에 대한 개념 중에서 토지 및 그 정착물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토지의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지라 함은 일정한 범위의 지표면을 말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 토지를 일정한 단위로 구분해서 등록을 하고 있죠. 우리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토지는 연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속되어 있는 것을 인위적으로 그 지표의 선을 끄죠. 해서 그 선을 이어지는 단위로 해서 필지 단위로 토지 대장 그리고 임랴 대장 그리고 그 도면인 지적도와 임래도에 등록해서 구분해서 관리합니다. 이때 독립된 지번을 부여해서 부동산에 대한 개별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사람에 대한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그리고 한번 정해진 필지는요. 관련된 법률인 공간정보액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구지적법입니다. 이 법률에 의해서 분필 즉 분할 또는 합필 합병이 가능하고 해서 그 지번은 변경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 토지는 우선 한필지라는 필지 단위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 이러한 한필지의 토지는 개별적 소유권이 인정되고 있죠. 그래서 이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범위 내에서 그 지면의 상하에 미칩니다. 결국 토지가 있으면 지하에도 지상에도 내 소유권의 범위가 같이 미치고 있다는 것이죠. 무작정 지하정보에 대해서 지상정보에 대해서가 아니고 정당한 이익이란 표현을 한번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한필지의 토지가 있으면 암석, 돌멩이라든지 또는 토사, 흙이라든지 같은 토지의 구성 부분에도 당연히 미치는 것이고 지하수와 지하수의 일종인 온천수 같은 경우에도 토지의 구성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하에 매장되어 있다고 모두 다 내 것이 아닙니다. 가령 이 광물 쪽이죠. 미체굴 광물, 아직 채굴되지 않는 광물은 강허권을 득해야 되고 또는 조광권을 득해야 채굴할 수 있는 별도의 독립된 개체가 되는 것이죠. 광허권의 내용은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습니다. 다시 한번 그 내용을 보시면요. 광허권은 강물을 채굴 또는 채취하는 그런 권리를 말하죠. 결국 채취한 물건이 광허권자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미나에서 보면 조광권이 있습니다. 조광권은 내 광허권은 없지만 남의 광구에서 채굴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광허권에 기한 조광권을 취득하면 그에 따른 강물을 채굴하고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둘 간의 양자의 차를 보시면요. 광허권은 광허권자 것이 되는 것이고 조광권은 광허권에 내가 없지만 타인의 광구에서 일정한 설정행위 약정 이후에 광허권 등록부에 이 사람이 광허권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등록으로 인해서 취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인들이 광허권, 조광권을 볼 일은 크게 많이 없으니까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따라서 내가 토지를 매매 계약이든 경매든 취득한다면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그 지면 상하에 미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내가 토지를 취득하면 암성도 내 것이고 토사도 내 것이고 그리고 지하에 있는 온천수, 지하수 같은 경우에도 내게 되는 것이죠. 다만 지하에 일정한 광물이 매장되어 있다고 하면 그때는 별도로 강허권 또는 조광권을 득해서 이러한 권리를 취득하고 채굴 이후에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광물의 소유권이죠. 공유수면 또한 사적 소유권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하청 같은 경우에는 국유가 원칙이지만 관리층의 허가를 받아서 하청을 점룡, 즉 사용시적할 수 있는 권리를 얻을 수도 있고 또한 사적 소유권, 등기를 함으로 인해서 내 소유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현재 우리 토지의 개수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구지적법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국내의 지목의 개수는요 28가지의 지목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깐 그 지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목, 28가지의 지목을 우리 간략하게 살펴보면 이렇게 전답과수원이 있습니다. 전답과수원은 농지라고 하죠. 그래서 전답과수원을 취득할 때에는 농지취득 자격증명원을 득해야만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관련된 내용은 또 이 이후 시간에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보시면 전답과수원에 있습니다. 묶어서 농지라고 하고 전부 재배하는 땅이죠. 전은 밭입니다. 답은 논이고 과수원은 과실수를 경작하고 재배하는 땅이죠. 목장용지가 있습니다. 목장용지는 소, 말이 뛰어나서 도는 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입냐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토에 대부분의 입냐로 구성되어 있죠. 광천지가 있습니다. 광천지는 지하 강물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염전이 있습니다. 염전은 전라도 쪽이 많죠. 신안쪽 바다에 있는 물을 끌어들여서 육상에서 소금을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편의상 이렇게 대지로 표현을 했는데 원정시명인식은 대입니다. 그렇지만 편의상 대로 표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대는요. 즉시 건축을 할 수 있는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장용지는 공장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학교용지 말씀 안 드리도록 아시겠죠? 주차장은 차를 주차하는 곳 주유소용지 여러분들이 흔히 주유하시는 곳을 보시면 되겠죠. 창고용지도 있고 그리고 도로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철도용지도 있고 재방이죠. 재방은 뚜구를 보시면 되겠죠. 하천이 있습니다. 국어도 있고 유지도 있습니다. 이 하천과 국어와 유지는 유수의 범란 범위를 가지고 구분하고 있는데 하천은 좀 넓게 물이 흐르고 있고 국어는 좀 좁게 흐르고 있는 논의 물되는 땅이죠. 유지는 연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양어장이 있습니다. 이 양어장은 바다에서 하는 또는 강에서 하는 양어장이 아니고 육상에서 고기를 키우는 그런 곳으로 보면 되겠죠. 수도용지가 있습니다. 물을 정하는 곳이죠. 공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시는 곳 주변에 공원은 많지 않습니까? 체육용지가 있죠. 체육용지는 운동장 같은 것을 보시면 되겠죠. 유원지가 있습니다. 유원지는 놀이동산 정도 보시면 되겠죠. 종교용지가 있습니다. 종교용지는 사찰 그리고 성당 교회 등을 보시면 되겠죠. 사적지가 있습니다. 유물이 있는 것이겠죠. 박물관 같은 경우 또는 능이 있는 경우 묘지가 있습니다. 무덤이 많은 곳이겠죠. 그리고 잡종지가 있습니다. 잡종지는 지금까지 보셨습니다. 27개를 제외한 나머지 것을 잡종지라 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총 28가지의 지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렇게 28가지의 지목이 있는 것을 모두 토지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시 제도 편에서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토지는 한 필지 단위로 구성되어 있고 그 속에는 각 필지의 소재 그리고 지번 지목 면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인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은 지적공부 즉 대장 토지 대장 그리고 임야 대장을 확인하셔야 되는 것이고 권리관계인 소유권에 관한 사항 소유권자가 누구인지 소유권 외에 다른 권리가 있는지 라는 사항은 등기가 우선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공부를 볼 때에도 토지의 현황은 지적공부를 확인하고 소유권과 권리에 관한 사항은 등기를 확인해서 이 토지의 권리관계 그리고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 이 지적공부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으면 그때는 사실관계 즉 그 현황은 지적공부를 우선으로 그리고 권리관계는 등기를 우선으로 확인하고 그에 관련된 사항을 정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은 이 토지에 관한 사항을 확인했는데요. 토지는 한필지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 확인하시고 그리고 한필지는 별도의 개별적 지번이 있고 한필지 속에는 현황과 권리관계를 별도의 장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의 지번은 총 28가지다 라는 것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래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그 지상에 있는 지상에 있는 것이 지상 또는 지하에 있는 것이 무조건 늦게 되는 게 아니라 일정한 범위 내에까지만 늦게 되는 것이다 하는 거 정리하자면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그 지면에 상하에 미친다는 것 이 토지는 한필지 단위로 구성되어 있고 이 대장과 등길을 통해서 공시하고 있다는 것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토지 및 그 정착물 중에서 토지에 관한 사항을 확인했습니다. 다음 시간은 정착물에 대한 사항을 같이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